1, 2, 3 안녕하세요 마티스미스의 전통원 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번째 레스트인가요? 네 세번째 레스트인가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번에 따뜻한 신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활동을 이어갈테니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레스트인가요? 세번째 레스트인가요? 보람이 불어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 꽃장기와 함께 오네 날이 좋아서 같이 걷고 싶어요 이쁜 이 거리를 너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온 내 앞에 머릿결이 휘날리는 그 향기에 기분이 좋아서 너의 그 사랑이 시작되고 그대 품에 안겨 살짝 눈을 감죠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로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그대 품에 안 보여 드릴 필요는 없죠 안 보여 드릴 필요는 없고요 공연 당일인데 공연 당일 날이 안 온 거예요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일단 합정 레세나폴리스에 있는 휴게소 보죠 이렇게 좀 닫아 저 근데 감기인 거 같아요 심한 건 아니라서 그냥 야라나 먹으면 약간 이런 동정심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한 100번 혼낸 것 같아요 곤란하네요 곤란하네요 저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나오죠 다음 질문! 아 저희요? 다음 질문이요 하나 둘 셋 맞다 사실 이제 길거리 지나다닐 때 원래 슈스케 했을 때는 사실 몇 분 알아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면 저희는 분명히 다시 월드스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봄 그리고 너는 저에게 되게 애착이 있는 곡이고 그리고 커버곡 보다 저희 색깔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틴 틴틴파이브 화이팅! 미 이어야 된다고 쓰 쓰레기를 주읍시다 미 미치겠네 쓰 쓰레기를 주읍시다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저거 뭐지?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태나시아 님들 네 거절 한 번 하고 다시 찾아뵙게요 안녕 아 여기 참 맛있다 여기 집 잘해 형은 연예인 체질이다 잘 섞여? 제 인생에서 아이돌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머리 맞던 아이돌인데? 아 당연하지 얼마나 연예인 체질을 받은 거야 오랜만이다